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일기에서 김회장님 때 수나미 역할을 맡았던 강현종이라고 합니다. 96, 97년도니까 아마 중3이나 고1부터 20대 초중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까지 아마 하게 됐으니까요. 20살 때 PD님께 군대를 좀 일찍 갔다 와도 되겠냐고 저는 좀 나갈 심산으로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드라마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군대 간 걸로 처리해 줄 테니까 군대 갔다 오라고 하셔서 실제로 군대를 갔었고 군대 안으로 면회 오는 촬영까지 직접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e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게임 감독은 은퇴하고 e스포츠 데이터 통계 사이트에서 지금 좀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살도 많이 찌고 한 근 20년 만에 뵙는 것 같아서 아마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호영은 아마 알아볼 것 같아요. 하하 이모 이모 어 이모야 뭐야 이모 맞나? 몰라 뭐 가져왔는데 뭐 두 분 아니야 이모 아닌데 이모 아니야? 아 아까 팥죽 먹은 사람들 오 그랬구나 그런 것 같은데 예예예 아이고 안 가지고 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누구야? 틀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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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까 팥죽 갖다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뭐 또 가져오신 거야? 예 아버님께서 이거 맛있게 드셨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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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촬영하시는데 맛있게 드시라고 이게 뭔데?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먹을게요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너무 잘 보고 계신다고 예예예 아유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리 와 개인 씨도 이리 와 같이 찍어 감사합니다 이거 후드 벗어요 네 얼굴 잘 나와야지 네 네 가운데 가 네 야 수나미 같지 않니? 야 개인아 수나미 같지 않니? 야 개인아 수나미 같지 않아? 그래 아 그러네 체격이에요 골격돌기 인물도 좋으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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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서 찍어도 돼? 조금 올려 이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수나미처럼 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이거 봐요 어떡하지?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살짝 나오긴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인사할까요? 김용호 선생님이 좀 알아보시려고 하네요 이거요 야 이걸 어떻게 구우냐고 큰일 났다 장어 상례 큰 놈 뭘 뿌려다 구워야지 어떻게 구워 그래? 장어를 아니 난 또 구워서 양념을 어떻게 먹어야 돼 소금만 뿌려도 이건 맛있어 소금만 뿌릴까 소약기로 먹으면 소금만 뿌려도 맛있어 소금만 뿌려도 맛있어 그럼 저게 저희 마지막 회 때 저게 저희 옆에서 부려가지고 저게 혹시 뭐 해? 형 안녕하세요 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 어 혹시 이거 아 누가 놓고 갔어? 네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데요 소장하고 있어? 저 제안이야. 수남이지? 수남이요. 수남이지? 수남이요. 누가 수남이야? 안녕하세요. 내가 알아보기 제대로 알아봤구먼. 얘가 인촌의 아들. 야, 이리 와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네. 논바 이거. 내가 그래도 오래됐지만은. 수남아 손 한번 잡자. 오늘 이렇게 여러 번 놀래네.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옆모습 보는데. 수남이 비슷한데 잘생겼다. 내가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무슨 장어 장사니? 아니지. 내가 아니야. 아까 가져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누가 가져온 사람은. 가지고 온 사람도 좋네요. 또 딴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수남이라고 했잖아. 수남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얘 사람 두 번 놀래게 만드네. 나 얼굴 있는데 뭘 수남이. 그쵸? 장어 장사니. 수남이가 지금 그러면. 나이가 한 서른 한 여섯 일곱 됐겠다. 저요? 저 마흔. 얼마 넘었어? 마흔 셋이에요. 이야, 그래? 야, 앉아 앉아. 그러면 영남이하고 비슷하구나. 영남이 형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영남이가 더 위야? 네, 영남이 형하고 호 형이 더 위에요. 그렇구나. 야. 야,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앉아.